평생 투자 길잡이 난포루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4%나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이제 수세로 접어드나 계속해서 오를 수 있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상승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상승 가지고는 사실 아직까지 성에 안 찹니다. 우리 주주문도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그래서 과연 정말 이 지점이 상승 지점이 될 수 있냐 저점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오른 이유와 함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뉴스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이번 삼성전자 주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응원 한 번씩 해주시면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도 또 소개가 되면서 또 새로운 매수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주식의 상승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강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날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제 개장 이후 시장 거래를 보시면 15% 상승을 했어요. 15% 그러니까 마이크론처럼 엄청나게 큰 주식이 15%나 상승을 했고요. 15% 상승 이유는 이제 다음 분기에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 역시 여러분들 HBM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삼성전자처럼 데이터 센터용 SSD 수요 올라가게 될수록 랜드 매출이 커지게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만큼 기존에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가 어떤 보고서를 냈어요? 이제 반도체는 겨울이 온다. 이제는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시장 예상치를 마이크론 훨씬 더 상승을 하게 될 거다. HBM 경쟁사만큼 혹은 경쟁사보다 비싸게 팔려 있고 SSD 수요, 랜드 매출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보고서들 이제 증권사에서 내는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가가 다 떨어졌을 때 겨울이 왔다라고 하면서 손절, 손실을 유도하는 게 이런 보고서니까 여러분들 잘 분석을 하시고 의심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미리 보고서 내용 나오기 전에 이때 지점부터 우리 주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수급적으로 빠지는 지점이다. 빠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을 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드렸냐. 자, 그때 보내드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8,300원이고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자, 왜냐하면 이제 미국장의 선물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방압력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호,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방압력이 나오게 될 거고 매수, 매도수급이 나오게 될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주가는 어떻게 되었냐. 외국인들 매매동의 한번 보시면요. 이날 이후로 그냥 완전한 매도수급이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쭉 떨어지는 장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단순하게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늦어요. 늦습니다. 늦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정말로 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냐. 돈이 들어오고 있냐. 아니면 돈이 나가고 있냐. 이런 부분들 수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보여드린 영상처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삼성전자 매매 타점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무료로 지금 신청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 개인 번호로 010-554-3006으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전 보여드린 매매 타점 신호 나오는 영상 그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자, 삼성전자 투자 핵심 포인트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시면요. HBM 단가 역시 오르고 있고 SSD 수요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마이크론 실적 시장 예상치 상해를 했고요. 시간으로 지금 15%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이 10.4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 때 10조 기록을 해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이크론을 보니까 어? 지금 3분기도 역시 서프라이즈가 나오겠다. 추정치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오겠구나.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성과급으로 인해서 충당금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조금 낮춘 경향도 있긴 한데 지금 마이크론 보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구나.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서 또다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을 단순히 간직하고 있고 그냥 매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진짜 저점을 잡는 위치는 결국 대형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차이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제가 수급 분석을 통해서 분석 결과 나오자마자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직접 연락 받으실 분들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미국 역시 마이크론도 올랐지만 이렇게 엔비디아도 상승을 해주면서 사실상 지금 거의 전고점 위치에 얼마 남지 않은 위치까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어떻다? 반도체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TSMC와 함께 뭐 중동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중동에서 반도체 생산 기지, 생산 위치, 생산 설비를 이제 직접 건설하고 싶고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자체가 반도체는 앞으로 정말로 필수적인, 지금도 필수지만 앞으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AI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우주통신, 우주통신 등을 위해서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쭉쭉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냥 하염없이 버티고만 계신다. 내가 이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고, 왜 오르는지 모르겠고, 올라갔을 때는 기분 좋은데 떨어지는 건 그냥 너무 힘들다. 이유도 모르겠고,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그렇게 우리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삼성전자 오르는 거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적으로 쭉 올라와줬다가 단기적으로 또 떨어지는 흐름 이후에 또다시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제 급등 패턴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위치고요. PBR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너무나 좋은 위치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위치가 정확히 타점을 잡았을 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수해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계속해서 손실 보면서 기다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타점이 왔을 때 제가 안내를 해드린다. 제가 이 지점에서 정확히 수급 빠지니까 폭락 조심하셔라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또 삼성전자 매매 타점 신호 나올 때 바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대응 내용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는요. 여러분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 연내도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같은 반두체주 혹은 바이오주, 2차전지주 또 이제 폭등할 수 있는 주식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나올 때마다 또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하시면 되는지 제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티님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